내려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쿠스틱 기타에 사용되는 픽업은 왜 건전지가 필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일렉기타 픽업도 패시브 액티브 픽업이 둘 다 있는데 패시브 픽업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통기타 픽업, 어쿠스틱 기타 픽업은 생각해보면 대부분 9V 건전지로 작동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당연하게 썼지만 왜 그랬나 이렇게 궁금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통기타 픽업이 피에조와 소형 콘덴서 마이크가 결합이 돼가지고 듀얼 소스 픽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 세대만 해도 사실 마이크 없이 그냥 피에조 단일 픽업으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피에조라는 게 저도 검색을 해봐서 알았는데 세라믹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폴리머 필름, 이건 뭐지? 그리고 석영, 쿼츠라는 걸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보통은 세라믹일 겁니다 통기타에서 피에조 픽업은 통기타 브릿지 높이 조절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거하고 구멍을 뚫어놓고 피에조를 깔고 통기타 브릿지를 다시 넣은 다음에 안쪽에 이제 배선을 해서 이제 만들거든요 그 부분이 통기타 줄의 그 울림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알리에서 보면은 동그랗게 세라믹 디스크 해가지고 뭐 벤조나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픽업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피에조 픽업들의 성향이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임피던스가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잘 안 가요 신호가 안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다이렉트 박스라는 것도 임피던스를 높은 거를 낮은 거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피에조 픽업은 너무 높아서 보통의 패시브 다이렉트 박스들은 연결을 해도 밖으로 신호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기타에서는 임피던스를 낮게 해주는 액티브로 전환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패시브로 사용을 해서 나간다고 해도 고몍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통기타에서 사용될 때는 액티브가 굉장히 많다 이게 알리에서 파는 트랜스 듀서 세라믹 디스크 한 개짜리로 만든 픽업이거든요 한 천원 합니다 내용물은 이것도 필요가 없네 이거 찍찍이 그리고 잭과 스티커입니다 케이블 정리기도 있네요 이게 뭐 붙이는 데에 따라 소리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두 개냐 세 개냐도 뭐 다르겠지만 충분히 확인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그냥 녹음을 해보고 버퍼를 써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버퍼는 이미 형님한테 줘버려 가지고 폴리튠과 넉스 튜너의 버퍼로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폴리튀한 버튼 근데 콘트라 베이스 하시는 분들이 피에조 픽업을 브릿지 쪽에 끼워서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는데 제가 같이 공연 자주 하는 형님이 있는데 저랑 저번에 어디서 공연 같이 했거든요 근데 신호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알았죠 아 이거 임피던스 매칭이다 음향 업체에서 갖고 있는 DI가 그 하이지 그러니까 이 피에조 픽업을 담아낼 수가 없는 패시브 DI였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가지고 결국 마이크를 대고 했는데 형님이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디에 가면은 소리가 잘 나고 어디서는 소리가 이렇게 안 나고 어디서는 퍽퍽거리고 그게 임피던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배로보드와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버퍼를 액티브 버퍼를 하나 만들어서 선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오피앰프도 있고 트랜지스터도 있는데 제가 그냥 챗GPT한테 가장 적당한 게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트랜지스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mpsa18 이라는 트랜지스터로 하면 버퍼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품 모아봤는데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일단 배로보드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직선으로요 그래서 얘를 뭐 이쪽 끝쪽에 둔다고 하면 일단 2m가 470m 아 이거 부족하네 다시 지금 소리가 안 나는데 제가 이걸 연결을 하는 순간 전원이 입력되면서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근데 이 소리만으로는 인피던스가 낮아졌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전에서 그 형이 썼을 때 잘 되는 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홀 가공 순식간에 했습니다 자 조립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설계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했더니 좀 크기가 커진 것 같아요 먼저 잭부터 글루건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리드를 이런 식으로 실장을 할 건데 스위치는 이 작은 스위치를 사용할 겁니다 누를 때만 접점이 됩니다 토글 스위치랑은 다르죠 제가 이거 한번 사봤는데 사실상 이거를 토글 스위치처럼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봐서 아시겠지만 이 너트가 없잖아요 이것도 글루건으로 한번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글루만 있어가지고 괜찮은데요 여기를 인 여기를 아웃으로 하고 음 좋았어요 그러면 물을 이 LED는 언제 불이 들어오는 거냐면 배터리가 7V 이상의 전압을 내어줄 때 불이 들어옵니다 배터리가 9V를 계속 내다가 갑자기 0V가 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9V를 내주다가 점점 8V, 7V 내려가면서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건전지에 전압이 내려가다가 7V 이하가 되면 이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완성 테스트 해볼까요? 이게 인 여기 아웃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테스트 해볼게요 소리만 나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아 챗GPT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참고로 저는 뭐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고요 누구한테 배우냐면 챗GPT 마지막 완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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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보시죠 형 유튜버의 자세 오 너 아니야 화났어 아니야 화났어 아니야 아니야 쌀쌀 쌀쌀 맞구만 미안해요 형님 형님 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머어머 적반하장도 입을 수 있지? 아니 제대로 잘 됐구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튜버의 자세가 왜 이래 선물이래 저 꽃주샷 마지막에 했구만 선물이래요 선물 오 뭐야 이거 인피던스를 매칭해주는 바쁜트 이렇게 형님의 무대에서 어? 그러면 오늘 이거 끼고 하면 되는 거야? 아 진짜?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 다니고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안 나거나 나거나 하는 그런 일어 대박 이 버튼은 뭐야? 이거는 여기에 케이블 이게 인이거든요 응 인 아웃 케이블 꺼주면 그때부터 활성화가 되는데 이걸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면 건전지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아 이걸 눌렀을 때 불이 안 나면 건전지를 교체해야 돼 오 기가 막히죠? 내가 딴 데 가서 안 되는 DI 있으면 이걸로 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근데 DI가 되더라도 이걸 항상 쓰면 좋긴 해요 뭐 여기다가 너 유튜브 이름 같은 거라도 적혀있는 거 여기 여기 열면 적혀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형을 생각하면서 제이쿤이 한 땀 한 땀 만든 거라고요 이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 이검씨를 이검고 바르는 거 어떡해 울어내 지금 여기다가 다섯 아홉 살 송세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듯 이름을 종각선생님 서울의 난가지를 말고 떠나지마 형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너무 좋았어 그거 하나 꽂으니까 다 해결되더만 역시!